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같은 일반 중생들을 혼미한 시공창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난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동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비 동서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 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는거야. 앞으로 동서님이라고 불러줘. 이야 대충 봐도 우리 시동생 인생 완전 망한거 같네. 원제 예비 동서가 동서님이라고 불러달라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여자인데 와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흥미해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동생에겐 지금 8년된 여친이 있어요. 이들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주 오래된 만큼 시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비 동서랑 친분이 되게 두터운데요. 제법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동생 여친은 저를 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냥 꽁꽁씨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물론 서로 맞종대하면서 말이죠. 참고로 제 나이가 3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 결혼이 코앞이라 그런지 이번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불러다 앉혔고 이때 제일 먼저 예비 동서한테 아 지금까지는 아무 상관 없었지만 이제 너희들 결혼하니까 앞으로는 언니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뭐 상호 맞종대는 그렇다 쳐도 호칭은 똑바로 해야지. 이러셨고 이런 뒤에 이번엔 저한테 그래 애미 너도 이제 이름 말고 동서라고 불러야 된다. 이러시길래 아 예 어머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옆에 있는 예비 동서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는 찰나 얘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엄청 기분 나쁘다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아니 어머님 제가 왜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언니도 저를 그냥 동서가 아니라 저랑 똑같이 동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짜로 이랬어요. 물론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어머님도 살짝 당황을 하셨는지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 야 네 형님이 나이가 많아도 여지껏 맞종대를 해줬는데 손이 사람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동서님은 또 뭐냐. 이러면서 살짝 타박을 했는데 어우 울먹거리는 거야. 울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요. 동서님 불러달라면 불러줄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 기분 나쁜 거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 맞지 아니 그 전에 울 일이에요 이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나이도 어린 야니 그동안 꽁꽁 시험에서 정대만 써주니까 지가 더 윗사람인 줄 알았나 보네. 어휴 기가 찬다 정말. 2번 그러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매사의 공평함을 추구하는 본인의 심취한 동서님이구만. 끌끌. 네 댓글. 아니 쓴이 시동생도 참 어디서 저런 모지리를 아니 이런 그지 같은 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대요. 망한 거네 인생. 3번 그러니까 형님은 뒤에 님자가 붙으니까 본인도 똑같이 동서님이라고 불러달라는 거네 지금. 이야 저 동서님 결혼하면 사사건건 진짜 피곤하겠네요. 4번 아니 그럴거면 아예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지 왜. 저도 시댁에서 똑같이 종종 받고 싶다구요. 이렇게 해보라고. 네 댓글. 이거요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올케죠. 저번에 저희 아빠가 아이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기분 나쁘다며 아버님 며느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끌끌. 5번 야 인간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봤던 존중도 이제 못받게 생겼네. 어 지복을 지가 차는구만 그냥. 6번 저런 애가 집에 들어오면 골치 아픈 일 엄청 생기던데 가능한 가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 시동생은 어지간히 여자분은 눈이 없나봐요. 발바닥에 달려있나? 끌 끌 끌 끌 7번 헐 딱 봐도 기분 쎄 한게 썩은 폭탄의 기미가 보이는데요. 스니시 엄마는 뭐 별소리 안하십니까? 되게 궁금하다. 끌 끌 끌 8번 뭐야 언니는 괜찮고 형님은 안 괜찮아? 기준이 뭐야 대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대접을 못 받고 살았으면 고작 이딴 걸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냐? 어? 안타깝다. 아니 남편이 자기 언니한테 저 영소리하는 거 주고도 싫어! 이러면서 계속 누구씨 누구씨 이렇게 이름 부르면 좋겠냐? 야 좀 둥글게 살아라 정말. 9번 아니 본인 나이가 더 많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또 뭐야? 어? 나는 걔가 스니보다 세 살 더 많은 줄 알았네. 끌 끌 10번 나는요. 시자 문화가 싫어서 비혼주의인 사람입니다. 특히 호칭과 관련해가지고 도련님 아가씨 이런 거 진짜 극혐하거든? 그런데 그런 내가 봐도 얘는 절대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우 무섭다. 뭐냐 얘? 11번 야쓰리 닉네임 와씨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끌 끌 끌 끌 끌. 추가 뭐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별거 없지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던 예비 동서님은 그냥 갔어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시동생이 따로 전해준 말은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애도 아니고 결혼하면 다 알아서 할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불러다 먼저 얘기하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 나는 이런 간섭 절대 참을 수가 없어. 언니한테는 악감정 없다고 전해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동서님 이거는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러달라 이거야. 뭐야 거기 뭐 동서에 꿀 발랐나? 동서님에? 그래요. 동서님이라고 하는 이 말. 여전히 어이없고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불러달라니 앞으로 열심히 불러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줄 거예요. 댓글 1번 네 꼭 반드시 끝까지 동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른들이 있을 때도 동서님, 둘만 있을 때도 동서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해도 안됩니다. 끝까지 동서님이라고 해주세요. 2번 제가 쓰니라도 그래요. 일부러라도 더 불러주겠네. 동서님, 동서님. 어머 무슨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어머 이게 웬일이래. 추가 글이 더 웃기네요. 아니 시어머니가 틀린 말씀을 한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다고. 간섭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저 동서님은 기본도 안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이걸 들으면 뭐라고 할까. 4번 그래 뭐 이왕 하는 거 완전 조선시대 스타일로 한번 가봅시다. 형님 아우님 이렇게 어때요. 끌 끌 끌 끌. 5번. 와 씨. 8개월도 아니고 8년이나 만났는데 이걸 몰랐다고. 쓸데없이 갈등 유발하는 저 머리 나쁘고 성격 나쁜 년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니. 아우 쓰니 시동생 진짜 평생이 괴롭겠다. 어쩜 좋겠니. 6번. 저런 모질이 들어올까봐 어른들이 옛날부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나 봅니다. 시동생 결혼하고 이제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네. 그지간히 나를 무시하니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댈텐데. 야 이거 생각하니까 내일도 아닌데 진절머리가 나요. 쓰니 어쩌면 좋을까. 7번. 그럼요. 그냥 열심히 불러줘요. 어머 동서님 오셨어요? 말끝마다 극존칭. 극존칭. 그러면 또 자기 매긴다고 울먹거릴 듯. 8번. 아니 도대체 동서님 이건 어느 나라에서 쓰는 말인고? 저러다 아기 태어나면 아기님 이럴 건가? 9번. 조카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겠죠 뭐. 물론 시어머니한테는 손주님이라고 해주세요. 이럴 거고요. 9번. 나는 저 동서님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야 니네 엄마는 혹시 너를 따님이라고 부르냐? 아우 대가리 텅텅이가 들어오다니 이제 뭐 다 망했네. 꿀꿀. 내 댓글. 진짜 끔찍하다. 꿀꿀꿀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보하고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